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친절한 판매 서비스 중고 강사 김연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울 내용은요. 이과 내용이고요. 닌需要什么? 당신은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생생화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화 자 생생화 내용 잘 들어보셨나요? 이번 시간 역시 쏙쏙 듣기 문제 먼저 살펴볼 텐데요.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고크需要 고객은 무엇을 필요로 한다. 자 고크 고객이라는 단어고요. 需要 필요로 하다 요구되다라는 단어예요. 생생화 내용 듣고 그런 다음에 고객이 지금 뭘 필요로 하는지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데요. 주어진 보기 A는 마오이 스웨터인지 따이 코트인지 이 둘 중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2번 문제는요. 칭 자 칭이라는 단어는 뭐뭐 하세요 청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어느 쪽으로 이렇게 청하는 건지 어느 쪽으로 오도록 청하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추는 내용인데요. 보기 내용은 A는 저, B엔 이쪽으로 이렇게 오라고 청하는 건지 나, B엔 저쪽으로 이렇게 오라고 청하는 건지 어느 쪽으로 이렇게 청하는 걸까요? 이것도 역시 생생화 내용 듣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생생화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직원이 먼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의 소리 듣고 큰소리로 따라 해주세요. 샌성, 닌 쉬야오 샤머? 샌성, 닌 쉬야오 샤머? 자 직원이라는 표현은 주위엔이었었죠? 샌성이라는 표현은 성인 남자에 대한 존칭이라고 제가 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 혹은 뭐 선생님, 쉬야오 필요로 하다, 요구되다 라는 동사이고요. 샤머 라는 단어는 무엇이라는 의문사가 등장합니다. 자 고객님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요. 중국어 문장에서는요. 동사라는 품사가 수로 역할을 하는 문장을 동사수로문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좀 간단하죠? 자 이때 여러분 목적어를 함께 표현할 때는 한국어 문장의 순서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뭐뭐를 필요로 하다, 뭐뭐를 뭐 사다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먼저 나오잖아요. 중국어 표현에서는 동사 표현이 목적어보다 먼저 나와줘야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샤머라는 의문사가 새롭게 나왔는데요. 앞서서 뜻 설명했듯이 무엇, 무슨 이라는 뜻의 의문사로 중국어 의문사 표현으로 물어보려고 할 때는요. 물어보고자 하는 그 성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어 자리인 건지, 아니면 주어 자리인지 그 위치에 해서 표현을 하면 되는데요. 이번 문장을 예를 들어보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묻고자 하고 있으니까 이 샤머라는 거는 그렇죠. 목적어 자리에 위치하면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당신은 주어이죠. 닌, 동사가 먼저 튀어나와야 하니까 필요합니까? 동사, 수러인 쉬야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바로 목적어인 샤머. 정리하면 닌, 쉬야오 샤머.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객님,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샌쌍, 닌, 쉬야오 샤머. 자, 필요로 하는 내용을 이제 얘기하겠죠? 꾸, 크, 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워야오 따이 워야오 따이 야오라는 단어는 동사로 원하다 라는 표현이고요. 따이, 코트입니다. 그래서 저 코트를 원해요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역시나 앞서서 설명했던 동사수러 문 문장으로 대답하고 있죠? 나는 주어, 워, 원하다. 동사, 수러, 야오. 동사가 먼저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코트를, 그런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줬죠? 따이, 이 어순을 우리 계속해서 연습할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아, 동사가 먼저 튀어나온다고?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직원이 이렇게 지금 청하고 있습니다. 자, 저 비엔 칭 저 비엔 칭 저 비엔 이라는 단어는 이쪽 이라는 단어이고요. 칭 이라는 단어는 뭐 뭐 해주세요 혹은 청하다 라는 뜻으로 상대방한테 어떤 일을 정중하게 부탁하거나 이제 요청할 때 청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 비엔 이라는 단어는 중국어 표현에서요. 사물이나 사람 혹은 장소를 대신 가리키는 말을 지시대명사라고 하는데요. 저 비엔 이라는 단어는 가까운 쪽 이쪽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 지시대명사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잘 듣고 따라해 주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지시할 때는 큰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저 저 반대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지시할 때는 나 나 불특정한 것을 물어볼 때는 어느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나 나 저 나 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중국어 표현에서는요. 일반적으로 어순을 봤을 때 지시대명사 양사 명사 이 어순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갑을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지갑을 삽니다. 라고 표현을 할 때 이 지갑이라는 표현 이쪽 가까이 있는 거니까 저 이겠죠. 지갑이라는 명사는 지엔빠오인데 저 지엔빠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그 사이에 짝꿍인 양사를 쓰거든요. 바로 그 라는 양사를 집어넣어서 저 지엔빠오 이렇게 하지 않고 저 거 지엔빠오 저 거 지엔빠오 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동사 사다 마 이라는 단어 이용해서 조금 더 한번 문장 연습해 볼게요. 저는요. 나는 이 지갑을 삽니다. 라고 표현하려면 워 마 이 저 거 지엔빠오 워 마 이 저 지엔빠오 아 저는 이 지갑 안 사요. 부정형 표현을 하려면 동사 앞에 뿐만 붙여주면 되거든요. 워 부 마이 나 거 지엔빠오 이 지갑이 아니라 저 지갑이에요. 저 지갑. 멀리 있는 걸 지시하니까 저 거 지엔빠오 가 아니라 나 거 지엔빠오 입니다. 워 부 마이 나 거 지엔빠오 자 물어보는 표현으로 가서 너는 어느 지갑을 사니 이렇게 물어보려면 니 마이 나 거 지엔빠오 니 마이 나 거 지엔빠오 이때 여러분 아까 단어 그냥 읽어드리기만 했는데 멀리 있는 걸 할 때는 나 입니다. 그리고 물어볼 때는 나 성조가 다르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내용 계속 이어서 좀 살펴볼까요? 직원이 계속해서 하는 표현은 요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닌 수이비엔 칸 칸바 닌 수이비엔 칸 칸바 자 수이비엔이라는 단어는 편하게 마음대로 라는 뜻이고요. 칸 이라는 단어는 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문장 끝에 빠 라고 했는데요. 이 단어는 문장의 끝에 쓰여서 뭐 여러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제안을 한다거나 혹은 뭐 청유를 한다거나 혹은 권할 때 권유의 의미를 나타내 주는 어기를 나타내 주는 조사입니다. 자 근데 이 용법에서 아주 아주 중요한 좀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면 편하게 좀 보십시오. 그냥 보다라는 동사 칸 한 번만 써도 되는데 닌 수이비엔 칸 칸바 이렇게 동사를 두 번 반복했거든요. 칸 이 보다라는 동사를 칸 칸 이렇게 두 번 반복한다라고 해서 중국어에서는 요거를 동사 중첩 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동사를 두 번 반복 중첩해서 그냥 보다가 아니라 우리말식으로 해석하자면 좀 보다 이런 의미로 비교적 좀 가벼운 느낌을 줍니다. 우리말로 이 동사 중첩은 조금 해석을 좀 덧붙이자면 좀 무슨 무슨 동작하다 혹은 좀 무슨 무슨 동작 해보다 라는 뜻으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동작의 가벼움이라든지 혹은 시도의 의미로 사용된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아주아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발음할 때 여러분 동사 두 번 반복할 때 칸칸 똑같이 칸칸 사성사성 읽으시면 안 되고요. 뒤에 있는 음절 있죠. 칸 이거를 꼭 경성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칸칸 요게 아니라 칸칸 칸칸 요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자 중첩에 관련된 거 동사 중첩에 관련된 걸 조금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것과 관련된 연습하는 거는 우리 다음 강의 그렇죠. 싹싹 연습 강의에서 조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생생해야 내용 모두 다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우리 쏙쏙 듣기 문제 확인해 봐야겠죠. 자 내용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꼭 쉬 뭐였죠? 마우이였나요? 따 이였나요? 자 저희 생생해야 속에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닌 쉬 야오 셔머 어 뭐가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고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워 야오 따 이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걸 기억하시는 분은 문제를 부르셨겠죠? 그래서 정답은 따 이 코 트 입니다. 자 모두들 봐주셨나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칭 자 어느 쪽으로 이렇게 청하는 오게 하는 청하는 내용이었죠? 저 뱀 이쪽 이었을까요? 나 뱀 저 쪽 이었을까요? 자 1번의 문제하고 또 이어지는 내용이었죠. 고객이 따 이 코트를 원한다고 하니까 직원이 요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뱀 층 즈 뱀 층 즈 어느 쪽으로 안내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정답은 저 뱀 저 뱀 이쪽 이었습니다. 자 이번 오늘 시간에는요 이와의 옷을 사는 상황에서 어떤 옷을 필요로 하는지와 관련된 여러 표현들을 배웠습니다. 중요 표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당신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는 표현 저는 코트가 필요해요. 코트를 원합니다. 워 야 오 다 이 워 야 오 다 이 자 그리고 요런 표현 진짜 많이 쓸 수 있어요.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좀 보세요. 라는 표현이었죠? 닌 수이빙 칸 칸 바 닌 수이빙 칸 칸 바 편하게 좀 보세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함께 배운 2과의 생생애아 속 중요 표현 그리고 핵심문법 싹싹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배운 생생애아 MP3 큰소리로 꼭 따라 읽으면서 마무리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꼭이요 보지앤보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您需要什么? 我要大一. 这边请, 您随便看看吧. pasa 鱺 ton 鱺 鱺 이 鱺 鱺 鱺